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늘은 토요일인데 날씨가 좀 밖에가 흐려요.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기로 해서 지금 나가려고요. 다녀오겠습니다. 다녀오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크레인소스 크레인소스 치킨 새우 치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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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냉동실에 넣는 흔들림을 넣어 주기 사과 안녕하세요 나보고 이것도 살아라 저것도 살아라 고추장 패티를 잘 볶아줍니다 짜파게티 천연 소금 고춧가루 칼칼 뼈 치킨 치킨 소금 뼈 떡 외모 닭가슬리 시원하게 먹으러 왔어요 마이번엔 마이번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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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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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의 주식사는 중간에 고추냉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우선 나이는요. 한 손님께는 가지가 없지 않죠.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봤을 때. 일부러 재질 중에 있어. 생각보다 적네요. 수혜가 있어? 그리고 몇 명이? 20대 오빠 있어? 3대는 또. 흑발물이랑. 한 손님한테 작은 오빠. 한 손님한테. 한 손님한테. 한 손님한테. 오빠는. 자기소개에서. 약간. 아, 여기소개 일하고 있어요. 큰사람이. แ 미래 3 동기말ün 어구 tes 들ame